에스카의 굿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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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갑락스타로 가야합니다 갑락스타로 가야합니다 볼똥으로 가면 한 방에 갈 수가 있다네요 어 그러네요 아우 렘보우구이 지민이 뭐죠? 지민이가 없죠? 아니 왜 당연하게 렘보우 잘하는 거 존재를 몰랐어 왜 안나와 원래 느리잖아요 원래 느리다고 하면 화낸다 아 형 안 들어요 아 집이 맨날 하죠 폰도 7번 수습했습니다 왜 이렇게 늦는거야? 티켓 다 있지 티켓 한번 확인해봐 티켓! 다들 0권 티켓 확인하세요 지금 이 자리에서 확인합시다 제가 좀 불안한게 반으로 접혔었어요 아 그러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럼 거기서 걸어와요 걸어가면 36분이에요 정확히 먼저 가실게요 갈라산으로 걸어오세요 밥 예약하고 싶으니까 자 출발 갑 갑시다 진짜 나만 걸어가? 뭔가 이거 해결책을 참 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휴가이시는 나오나요? 오늘 레전드코 나오나요? 물어봐야겠네 여기 갈라산 쪽으로 가나요? 어떻게 해요? 디스포스 갈라산하고 여러분 다시 한번 봐주세요 감남시다 디스포스 갈라산 감남시다 디스포스 갈라산 디스포스 한 분이 한 분이 하고 있다 와요 네 네 만약 안되면 좋지 않아서 네 걸어가지 걸어가지지 않으니 야 너 하나에 맞춰서 우리가 다 걸어가야돼? 그건 아니죠 카메라 한테 가지고 너 혼자 열고 싶게 야 이러면 또 멤버 한 명이 멤버 한 명이 또 무슨 약으로 죽어야 돼? 아니 걸어가는 건 불이 아닌데 걸어가서 감남스탄 쪽으로 여기서 내려서 감남스탄 쪽으로 한 6분 정도 갈아야돼 지남스탄까지 걸어가야죠 오! 3번 왔네요 3번 왔어요 오! 다 왔다 지민이부터 한번 태워보자 지민이 형 피 모르니까 네 지민이 빨리 타 지민이 먼저 들어가봐 지민이 형 타고 지민이 형 안되면 나만히 다 탑시다 헬로 오! 됐어 됐어 이스 버스 감남스탄 사이크 버그? 오케이 드디어 내가 대상하는 오디디 세계 consulted 제가 대상하는 오디디 세계에 대해 좀 몰랐는데 여권을 그려버렸고 스톱초크라네 뭐 청춘이 형이라는 한번쯤 여권도 이러버렸고 아니 아니야 내 또래 청춘이 여권을 이어버렸어 이런 일이 있을게 좀 몰랐는데 몇 번을 들어버렸어 스톱초코라네 뭐 청춘형이 일하나 한 번쯤 몇 번 뒤로 버려 아니야 내 또래 청춘형이 몇 번을 입어버렸어 아니야 승인 흠 잠시만 갈라가서 슬슬 안 터지네 제가 찍은 사진들 좀 보여드릴까요? 혹시 찍은 사진을 보면 돼? 네 여기서 찍은 건 아니고요 이곳은 우리 처음 갔던 곳이 어디 있냐? 베르겐? 베르겐 베르겐 지금 갈라스탄 근처역으로 가요 그래서 그 근처역에서 내려서 갈라스탄 쪽으로 걸어가면 갑자기 깜짝 놀랐는데 대량이 이제 혼자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그전까지는 진짜 무섭고 겁났었는데 해외여행할 때 혼자 가면 기분이 좋고 언어도 안 되고 뭐가 안 될 것 같은데 이제 겁이 올 수 있어요? 겁이 잘 났어요 좋아, 가고 있어 이걸로 가면 깜라스탄인데 여러분 짐을 피우려고 옷을 입은 너무 높다 오, 죽인다 와, 대단한 체제가 없었습니다 인상만 되니까? 됐다 아, 나왔다, 나왔다 아, 나왔습니다, 나왔어요 아, 나왔다 우리 옛날에 왔던 데 태어나는 게 형 아, 진짜? 네 네 여기서 네 설정상에 몇 개 있다가 안 될까? 설정상에 몇 개가 안 될까? 설정상에 몇 개가 안 될까? 설정상에 몇 개가 안 될까? 야, 여기가 안 될까? 우리가 어디서 촬영을 했더라? 막 이런 구석지에서 막 촬영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몇 개가 안 될까? 그런 데서 촬영했어, 저기 하고 우리 막 때 이렇게 해서 저 어 이번 선전 머리뽕을 어디에 삐들고 왔어 찍는 중간에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어떻게 할까? 뭐? 이건 뭐? 잠옷을 입고 있는 거 난 입고 나왔어 여기 있으면 아이스크림이 유명한가 봐 먹어줘야 되나? 일단 먹어서 주사용 좀 둘까? 우리를 위해서 커버 버거 먹어야? 크랙 뭐라고? 건드 29 0 불렀드네 와우 아, 이 아이스크림 먹죠? 와우 아, 저흰 좀 생각하지? 와우 아, 이거 아이스크림 먹죠? 이게, 깜맣어 아이스크림, 깜맣어 깜맣어 맛있다 뭐 맛인데? 뭔가 표정이 밝아졌는데? 아, 지금 너무 좋아요 아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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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미는 그렇게 일포가 아니에요 아아, 맛있다 기분이 좋네요 자, 우리 몇시까지 보이기로 했죠? 몇시까지요? 오 마이 갓 아, 시간은, 시간은 충분히 가요 네 어 어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여기 확정했던데 여기야 여기 퐴엘 아,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나, 나, 저기, 나 그래, 여기서랑 여기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야 여기 맞다, 여기 맞다 어, 여기 맞어, 여기 확실해 하나 찍을래요? 세 명, 세 명 사진? 해 한 번만 쪼어주세요. 셋, 둘, 하나. 한 번 더. 셋, 둘, 하나. 와 이거 진짜 오랜만이다. 와 여길 다시 오다니. 진짜 감회가 새롭네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냥 솔직히 그때랑 그때랑 저희도 많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많이 성숙해졌고 뭔가 많이 더 경험을 하게 되었고 본 것도 많고. 그렇죠? 느낀 것도 많고. 그땐 또 촬영으로 왔는데 지금 여행으로 왔잖아요. 지금 배낭여행이잖아요. 가방 들고 이렇게 여행으로도 촬영하니까 진짜 이상하네요. 그래야, 정확히 여기로 가다가 오른쪽으로 갔나? 위로 올라갔어요. 여기 근처에서 저랑 여기도 우리 비와가지고 저기. 형 여기 하나 찍어주세요. 여기로 찍어야 돼. 아 진짜 찍어야 돼.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저 카페에 들어왔어요. 아 맞아. 네, 비와가지고. 다 올래? 다 올래? 아 추워서 남순이 여유자. 여기가 있는 거야. 여기요? 나 김이랑 같이. 여기 앉아요. 여기가 주어진다. 여기가 반대, 여기? 맞아요. 나 여기 앉아있으세요. 여기가 골목에 왔다도cza. 여기가 앉아요. 안 할래야, 아니면 뭐? 여러분은 Kpop료들? 너는? Kpop Kpop! 너는? 와! 정말 cool! 내 친구들 다우테랑 너무 사랑하는 Kpop 진짜? 네 우리 사진을 찍을 수 있나요? 아, 사진을 찍을 수 있나요? 아, 사진을 찍을 수 있나요 사진이 중요합니다 아, 두 분이 중요합니다 아, 네 아, 네 아,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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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고맙습니다 유튜브 BTS FIRE 유튜브 BTS FIRE FIRE BTS FIRE? 네, 유튜브 작작작작작작작작 BTS FIRE 그리고 FIRE는 SING NAME SING NAME 아,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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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이렇게 홍보 성공 임포턴트 비즈니스 하면 끝난다니까요? 아, 진짜 아, 진짜 진짜 임포턴트 비즈니스 하면 그냥 모든 상황이 종료가 돼요 센터스 여기 있잖아요 여기 오, 쏘리, 쏘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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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포턴트 비즈니스 네 네 쏘리, 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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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나, 나, 뭐라고 해, 나 내가 말하고서 뭐라고 하는지 몰라 Can we take a picture with you? 아, 쏘리, 쏘리, 쏘리 네, 오케이 임포턴트 비즈니스 쏘리, 쏘리 쏘리 아, 쏘리 야, 황망이라고, 야, 황망 아니, 형, 진짜 핏처럼 하면 임포턴트 비즈니스 하면, 이게 아, 진짜 진짜 진짜로 아, 형, 진짜 미치겠어 우리 앞으로 임포턴트 비즈니스 많이 써주세요 이러고 해야 할 듯 형, 카페 좀 부탁 죽였다 오오오오, 야 unjust 정말 아닌데? T로 가면 돼 3시대에서는 없어 지금? 자, 여기서 찍었어 또 또 또 또 타이밍을 노렸지 정답 잘 찍었어 이게 뭔데? 사실 너무 잘푸대 뭐야, 위기위기 크림인데? 초코 맛있다 트러블 트러블 진짜 이상하게 보네요 멤버는 좀 더 바꿨어요 멤버 아쉽네요 이 부분이야 우리 추억에 담긴 이 모습을 똑같이 느끼고 봤어야 했던 거 같아요 나도 배민거 바꾸고 싶어 이렇게 하면 오나? 꼬부지한테 물어보니까 좋다 여기와요 야 근데 내가 해봤거든 여기서 베르겐에서 갈비기한테 관자들이고 일해봤어 죽어도 안 힘든데? 김현아 내가 해봤는데 누가 있는 거 안 먹어 난 볼게 너 성공할 수 있어 난 볼게 우리 좀 여기 있다가 올라가면 바로 여긴데요? 야 너네 이름이 뭐니? 야 오리다 오리 자리 봐봐 자리 봐드리게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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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멤버들이 연락을 안 받아요 아 다 해봐요 전하고 있을 건데 아 여기 자고 있을 거야 전하고 있을까? 네 네 태형아 태형아 어디야? 저 지금 여기 지하철역 앞이요 야 여기로 와 우리 밥은 어디서 먹어요? 아 제가 알아서 먹으면 되는 거예요? 아 또 오늘의 가이드 제이홉이도 쳐줘야겠구만 선혜 형님 그렇죠 여기로 내려가면 돼요 확실해요? 확실해 야 내가 볼을 잘 찾는 애는 어디에 왜 이렇게 길을 왔냐 확실했네 왜 그래 온다? 아 그래 아 예 수고하실 때 수고로 감자스 맛집 치고 있어요 여기 감자스 맛집 치고 있어요 여기 감자스 맛집 여덟 스테이크? 오 연수 여덟 스테이크? 우리 우리 그때 가던데 여기 그거에다가 갑작을 그냥 울리래요? 가자 여덟 스테이크 여덟 스테이크 여덟 스테이크 수만히 약간 소글라든 정치원 들어왔어 정책た지 우리 앞선 정책과 신용을 시작했어요 무슨 신용이야 저 안에서 신용 다 우리끼리 음악 듣고 있으니까 제가 캠핑 보고 있어요 보고 있어요 레몬 뭐하나 레몬 어떻게 해 뭐해요 레몬 뭐하나 레몬 뭐하나 레몬 어떻게 해 레몬이 안 남준이한테요? 남준이가 받자마자 욕하면 어떡하죠? 삐처리 해주세요 남준아 뭐해? 뭐해 호텔 가 야 여기 대박이야 너 생각나서 전화했어 촬영중이야 욕하지 말고 욕할거에요 진짜 우리 재작년에 왔던 촬영지도 갔다왔어 감라스탄? 지금 감라스탄 화보 촬영했어 어디야 뭐해 거기 그냥 여기 강 주변에서 뭐 보다가 이제 연어 스테이크 어? 연어 스테이크 먹었어? 연어 스테이크 먹었어 아냐 끊어 아 알았어 아 고생이네요 여러분 여권을 잃어버리면 이렇게 고생합니다 좋겠다 좋은거 봤나보네 강해 갔나봐요 나도 잘 봤습니다 안타깝네요 히어로 지민이 와 쟤는 왜이렇게 느리냐 하하하 미치겠다 하하하 어어어어 나있다 오리고기 먹고 싶다 그지 않아요? 저걸 보고 오리고기를 먹고 이야 정말 대박이다 동심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네요 형 저걸 보고 오리고기를 먹고 싶다네요 여기서 건너야 됩니다 여러분 항상 이걸 눌러줘야 돼요 안 그러면 안 켜지더라고요 왜 이렇게 늦게 와 지미야 왜 이렇게 늦게 와 저요? 불량 욕심 아 와 와 날려줘 아 미친다 다음번에 자 여기서 좌회전해서 제가 찾았는데 여기거든요 잠시만요 들어갈까요? 피자유판에 여기 되게 연어 스테이크도 팔고 그니까? 어디였어? 저기 있다 놓칠 뻔했다 여기도 왔던 곳 아닌가? 어? 어 나는 좀 봐봐 아 미아 너무 고파야 돼 내가 진짜 너무 고파 여기에는 우리 왔던 곳이잖아 어 옛날에 미친다 형 춤추던 곳 형 춤추던 곳 형 춤추던 곳 형 춤추던 곳 그리고 형 춤추던 곳 아 배옥풀잖아요 나 지금 배옥풀 배옥풀에 뭐 앞 배옥풀 안 해 아 타 아 타 아 씨 아 아 참 저도 타야되잖아요 하하 하하 아 이제 아 진짜 못생겼다 아 이 정도는 해줘야죠 네? 자 이제 밥먹으러 내려놔요 지금 일본 1분 30초 했었는데 아 진짜요? 저 안 해줬어요 바닥이 누워서 버스정류장에서 아 저는 살짝 굴꼴기 시작했어요 지금 아 진짜 더 이상 못하겠어요 형 왜 안 먹어요? 어? 안 먹어? 아 씨 아 씨 아oline우 아니요 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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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닌데? 내가 말하고 왔는데 왜왜왜왜?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다 먹어먹을 수 있게 춤추맛을 수 있게 오늘 점심과 좋아! 감사합니다 어떻게 해석하는 거예요? 춤추어서 밖에서 춤추어서 솔직히 나는 그냥 한 말인데 호석이가 너무 적극적이었어 한 달에 놓고 되게 부끄러워 묵어주고 해서 여동스테이 있으면 대박이다 응 지민이한테 걸어야지 지민이 아니면 호석이면 맞겠지? 지민아 어디야? 만나야 돼 우리 여기 어디라고 해야지? 여기 식당인데 우리 지금 노벨 미션 노벨 누구인데? 노벨이 뭐야? 노벨이요 식당? 맘라스타 안에 있어? 네 거기 있어요 식당 지도를 좀 찍어줄래? 지도를? 알겠어요 뭐 여권은 어떻게 됐어요? 아니 못 찾았어 여행증명서를 봐 알겠어요 여기 지도 좀 찍어가지고 여행증명서를 봐 여행증명서를 봐 지금 시간이 너무 많아 엄청 많아가지고 저는 덕분에 덕분에 왔었는데 이렇게 여행으로 또 다녔는데 통과했네 통과했어 이게 다 지금 이 V LIVE 시청하고 계시는 남의 여러분들 덕분에 알겠습니다 내 마음은 삼천 스토클로맨 여러분과 함께 같이 꼭 알아주시고요 이 아래쪽은 여기다 오케이 스토클로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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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약간 다른 문어 스토클로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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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앞에 조선이 여행들이 네 네 네 네 네 네 후 ch version 예 엣 ине 슬 이 건너편 여기로 T 여기로 호텔 20분까지 형 어디 갈 거야? 어디 가요? 저희는 옷 사러 갑니다 저기요 저기 형 최고의 길 방향을 끌찍고 있는 확실해요? 어 내가 춤출 때 방향만 못 찾지 여기서 방향을 잘 찾는단 말이야 이 게임은? 어 봐 봐 봐 봐 봐 어 나왔는데 진짜? 형은 엄청난 길 어? 형은 길잡이라고 형이 입는 분홍색은 이런 베이비핑크밖에 안 입어 베이비핑크 이거 핫핑크 어때요? 아 형 핫핑크 안된다 안돼요? 형 핫핑크 안돼 아 우리 근데 요 요 요 요 요 저 색깔로 살까요? 퍼플로 맞출까? 퍼플로 아니 똑같이 가다니지 이거 이거 뭐요? 하나 없어요 그래 안에 속 어딨고 있는 거니까 이걸로 하자 사이즈 뭐야? 사이즈 잠깐만요 사이즈요? 남자는 역시 쭈몰 아니겠습니까? 엠 아니에요 엠? 엠 그 보통 민지몰 자 우리 하이라이트 이제 풍전부터 이제 풍전부터 이제 풍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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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 mettre 다시 크로스 타러 갑니다 아 퀴가 어떨지 크로스 처음 타고 오는데 드디어 엘싱키로 갑니다 사면 되는 거니? 나 그런 거니? 나 됐다 그게 다른 거니? 그게 다른 거니? 고고! 우와! 대박! 여기 거의 호텔인데요? 이게 배아니야? 우와! 배아니야? 어머나 뭐야? 배송지다 대박 이게 배라고? 면수장 아니겠지? 배안이 이래? 면수장 가자 가자 이리 와 2,500원 2,500원 일단 층은 다 똑같아요 2,500원 태양아 가방을 옆으로 이쪽으로 태양아 가방을 이쪽으로 안녕 호텔로우 안녕 베르니 나 바뀌면 뭐 있었는데? 안녕 꽉 차 버려 떨어차 버렸네 내 땜에 나 이렇게 뭐지? 어떻게 해야 되지? 내 땜에 나 이렇게 망가줘 아 더워 아무튼 왔다 해도 뭐가 있는 거예요? 여기 층마다 와 야 컷 길을 터라 길을 터라 뭐야? 길을 터라 내 안의 가슴 길을 내 안의 가슴 길을 좋아 오 형 뭐야 진야? 와우 형 배려 형님? 와야 정보이요 나랑 1층 얍 감사합니다 아우 죽겠다 여기 씻는 건 어떻게 씻어요? 여기 옆에 화장실이에요 여기 샤워실이에요? 네 와우 여기 화장실이네 요 대박 여기 왜 이래 좋아 아우 아우 죽겠다 나 여기 형이 조용히 있지 진짜 우리 징을 넣었는데? 무슨 소리야? 무서워서 딱 앉아있는데 왜? 야 지민아 이것도 또 강혁부 재미지 아 그렇지 하카이가 예뻐? 나 여기 나 가 그럼 나 2층 2개 어? 2층 2개 써라 어떻게 하려고 뭐요? 여기 여기 팔이 놔두고 여기 니 못 놔두고 괜찮아 다리는 여기 놔두고 니 팔은 여기 놔두고 내리면 내가 할게 형 머리 안 다치겠다? 어 안 어떻게 해? 야 너 내 위에 올라와서 자라 어? 좀 이 침대 좀 내리고 아늑하게 자고싶다 아 일단 집 좀 풀자 야 이거 잃어버리면 큰일한다 위에 수건도 있네 밥 2층이랑 다 있는거야 예예 어 안한다 야 다이어트 오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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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생긴... 아, 가만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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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후후 잘생긴! 후후 조금만! 다이바라 뭐지? 아래바라 들리지 않나? 오빠 훔 rad 에이! 슈탑 나이 이길지 좋았어? 아 이거 핸미디어여 아 이거 핸미디어여 아 준인아 지금 우리 박 감독님이 뭔가를 사와 가셨거든 저기가 어떤 사항이야 카텔인가? 맥주! 누구 준비하고? 근데 이거 딱 하려면 저 맥주 못 마셔요 못 마셔 보자 여기서 영화를 안 마셔 안 마셔 춤을 춰 준비하면 돼요 아 참 형 형 사람이 너무 힘든데 아 머리가 어쩌라고 아 아 진짜 아 아 아 이게 아 아 대박 맥주여? 맥주? 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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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대박! 아, 제발! 아, 제발! 야, 건배, 건배, 건배! 아, 저... 못 맞지 마! 와, 부위가 성인인데니까 이제 이런 것도 할 수 있구나! 자, 잠깐만! 야, 놀아야 돼! 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방송 사상 최초에 다 같이! 그러니까요! 맥주화니까? 좋습니다! 반상사연대하는 청춘! 반상사연대하는 화면으로 응원하며! 용포에 가! 건배! 러메! 에버이! We are young! julius유장! 자, 좋다! 아, 쿨이다! 아, 죽여, 죽여, 죽여! 아, 진짜 쿨이다! 아, 진짜 쿨다! 아, 진짜 쿨다! 울리가 안 릴어! 아, 쿨다! 갈뱅이가 날개이다! 네? 갈뱅이가 들나라! 자세히 와! 단체 단체이 되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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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내려갑니다 이제 스타! 이름이 있다가 어떻게 시작하는거야? 왜 끊겨?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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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을 치는 거 아니겠어? 설마! 아 어떻게 부끄러워! 와! 랩홍홍해! 미치겠다! 희망을 시킬 줄 몰랐어! 와! 제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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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버슨 cord 같아서 여러분, 전부 tie 아니요 야! sorry! стало 제메! 이거 아니야? classe 마악ian 여기에도 이러고 있다니까 개발 너도 안 Freund에게서 다른 친구들이 지난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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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쓴 것이 아 진짜 많이 지겠다 아.. 시도 등록 중입니다 그럼 우리 얼마나 잔 거예요? 한 시간 한 시간 안 돼 저는 잠 들지도 않은 시간이라서 아 그래요? 아 이렇게 잠 들지도 않은 거 같아서 눈 감았다가 자 볼까 아.. 속 나오고 있다가 갑자기 일어나야 돼요 아.. 뭐지?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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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이라도 잤을 건데 이게 느껴지게 한 5분 정도였거든요? 난 4분 그러니까 딱 자고 나서 아 이제 자 볼까? 속 나오고 있다가 거의 잠들려고 할 때 왜 불쾌다가 갑자기 야 난 진이 형이 씻어라고 이거 어떡하라고 지금 잠 지났는데 5분밖에 뭐든 나는 일단 우리 여행 마지막은 다 같이 이제 뭐.. 음료수라든지 뭐든지 뭐.. 제 몫에 식비 좀 다 주실래요? 지금 오늘 다 쓰게 오늘 술가 다 아쉽다 자 여러분 뭐.. 급하게 이렇게 쉬고 있는데 저희가 잠깐 모이라고 한 이유는 급하게 저희가 좀 전달할 내용이 있어가지고 아 진짜요? 네 네 일단 남준이 잠깐만 좋아? 네 모르겠어요 형님이랑 따로 얘기를 또 뭔데 뭔데 내가 또.. 여권 잃어버렸는데 뭐 잃어버렸냐? 아니 안 잃어버렸어 아직 아무것도 자.. 저희가 원래 계획하기로는 끝까지 7명이 다 같이 여행을 좀 맞췄으면 제일 좋았는데 아 진짜요? 남준씨 아.. 가야돼요 한국? 아.. 그 얘기구나 언제 가면 돼요? 배에서 내려서 가야될 것 같아 긴급여건으로는 가서 혼자 짜장만 먹고 있어야겠네 긴급여건으로는 비자가 받을 수가 없대 우리가 그 다음에 바로 정말 너무하네 누굴 탓하겠습니까 제 여권 잃어버린 제 탓이에요 아.. 진짜 못 가는구나 아.. 헐.. 설마 했는데 어떡해.. 최선을 다했는데 안 돼서 너무 미안하고 아.. 뭐야.. 왜 미안해.. 제.. 제 장군이 여기서 마지막 날을 불태고 가야겠네요 멤버들에게 가십시오 아.. 제 값 정말.. 여러분 진짜 여권 조심하.. 여권 조심하.. 여권 조심해 여러분 남순이 온다고 하니까 몰카 아니야? 이거 몰카 아니에요? 몰카 아니야? 몰카.. 몰카이고 싶다 야 어? 야.. 똑같은 얘기한다 아.. 나 몰카 왔으면 좋겠다 저걸로 갈 수 있으면 좋겠다 아.. 우리보다 형이 더 아쉽지 나.. 나 피아이 진짜 하고 싶거든 여권 위로 그려 아.. 진짜.. 야.. 아.. 아.. 왜? 뭐라 해? 아.. 근데 진짜 뭐라 해야 돼요 뭐라 합니다 아.. 우리.. 아.. 우리.. 뭔가 아쉬워서 그래요 뭐라 해야 돼요 야.. 네가 추억으로 이렇게 이제 노력하고.. 아쉬워서 그러지 한 명이 빠지면 의미가 없어 뭐라 하죠 야 이렇게 다.. 진짜 뭐하냐 삐 해주세요 삐 아이 좋아야 좋아해 정국이 한 마디 할까 삐잇잇잇잇잇잇잇잇 뭐야 비빗과 자리 하나 더 있습니다 근데 전학하는 친구 우리 큰 사람들 또 보자 아 이게 뭔데 왜 이렇게 어? 지금 3회생 다 뭘 또 울어야 해요 투표현을 해서 두 가지 하나가 다 하나가 다 하나가 다 하나가 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